1번 매트 41번 경기 조아라님, 자세형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발목 컨트롤, 발목 컨트롤. 자, 공동으로! 오케이! 공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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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백. 다리 부드러운게 막고. 일어나지 말고. 마린다 안팔리면 상체 많이 줄어 만들어야 돼. 오른쪽, 어깨 잡고 일어나자. 왼쪽, 유기 닥자. 천천히, 아니야 천천히. 아라 천천히.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돌리가면서 공부에 내려오면 조심해 엉덩이 쳐 뒤로 쳐 이거 아니야 방향도 안 맞아 목 막힌다 싶으면 그냥 목 틀면 돼 그거 아니야 그냥 힘을 당기는 거야 엉덩이 밀어 쳐 목 막힌다 싶으면 그냥 목에 틀면 돼 안 들어왔으면 괜찮아 고개 틀면 돼 고개 틀면 돼 고개 틀면 돼 외로우면 고개 틀면 돼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안 들어오는 쪽 왼쪽 다리 세워 왼쪽 다리 세워 클라이드처럼 그렇지 아니 세워서 프레임 만들어 계속 딸려 올라가면 안 돼 오케이 오 뒤로 내려가 아직도 없네요 다리부터 다리부터 천천히 발꿈치 그냥 고개 틀면 돼 고개 틀면 돼 고개 틀면 돼 고개 틀면 돼 천천히 과거 하지 말고 바퀴ρέ 라 코 쓰고 반대쪽 더 뒷잡아 뒷잡아 양쪽 다 뒷잡아 좋아 좋아 스키즈 이리 오고 야 선대 그 친구들이 완벽해 안 들어가서 짧아 양탕 먹고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아니야 야 좀 네 네 야타 지금 좀 야타 걱정마 왼손으로 잡고 있고 왼손으로 잡고 훅을 먼저 풀어 상대방 왼쪽 다리 훅을 먼저 풀라고 아래쪽 다리 왼손으로 잡고 탈레방은 발 득점치 잡고 후본를 잡고 그래 혼랄 올라와 더욱걸 더욱더 앉자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사이드 컨트롤부터 två 가정 있게냉고 있어요 고리트 친구야 형 그레인 만들어 팔꿈치 먼저 넣어야지 그렇지 프레임 만들고 왼손도 같이 퍽 들어줘 퍽 들어줘면서 팔꿈치 쳐야돼 괜찮아 괜찮아 다시 차근차근 왼손 프레임 만들고 오른손 골반 밑에 넣고 그렇지 거기 하면서 브릿지 한번 쳤다가 반동 이용해가지고 한번 일어나고 다시 왔잖아 그럼 다시 프레임 넣어 새우 빼기 한번 해야지 그렇지 그랬으면 엉덩이를 계속 반대쪽으로 빼줘야지 뒤딸면 잠깐 뒤따만 하려구 한다 그쪽으로 하지 말고 숨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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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대쪽으로 빼는 날과 Bravo 엉덩이 써 lin간 쓰라고 계속 세우 빼기 하면서 좀 더 만들고 반대쪽으로 빼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괜찮아 다시 9초야 잡으려고 하지 말고 프레임을 만들라고 어깨로 반대만 얼굴 밀어 30초 30초 20초 20초 바운드 올라가 바운드 올라가 잘 있어 엉덩이 왼쪽으로 빼 엉덩이 많이 엉덩이를 왼쪽으로 10초 그래 10초 4초 4초 10초 5초 12초 25초 1초 3초 2초 3초 4초